신필이 빨리 와봐봐 나온다 나와 나와 텔레비 나와 dnb 야 근데 화질이... 화질이 구리다 아 두개 다 비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니맨 전문기업 아트원 입니다 신필이 봄바람이 불어오는거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가 잘났다고 늘 영상에 올렸었는데 오늘은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장단점이 아니고 다름을 위주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는거고 맞죠 신필이님 자 이쪽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후속쪽 비치니까 우선 보조제동동 디자인부터 비춰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보조제동동은 이렇게 같이 일대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보조제동동 디자인은 자주 설명했지만 이렇게 코너 가지고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쪽과 같이 디자인을 섞었다 라고 반가운 까치도 있네요 까치도 나네요 자 그리고 본 차량도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비반사 필름 선팅했고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카니발 마크 그리고 오른쪽에 뭐 리무진 이란 마크가 안 붙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순정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 비춰주시죠 자 역시 이거는 기아 신형 로고로 바뀐지 우리 이게 제 데모카라 오래되가지고 맞죠? 그리고 카니발을 뺐네요 자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그리고 바디킷 네 오토 브랜드 바디킷이 장착된 후속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적으로도 한번 또 보시죠 자 왼쪽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재질은 뭐라고 그랬죠 신필이님? 스틸이요 스틸 재질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크랙이 가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자 이쪽에는 아트원 하이루프 재질은 GFIP 재질입니다 자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도 당연히 도포가 되어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1차형 사이드어닝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 약간 틀려요 디자인이 사이드 스텝 여기 지금 기스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가려야 돼 자 그리고 일렬 쪽 한번 비춰주세요 신필이님 자 일단 순정 하이리무진 쪽부터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구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실내가 코튼 베이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 돈을 드렸어요 이렇게 풀트리밍과 데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를 했고 심지어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까지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순정 이미지가 전혀 안 나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역시 헐팅 자수 베이스에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모니터가 없습니다 네온 커블더는 옵션으로 당연히 선택 가능하고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쪽 비춰주시죠 역시 풀트리밍과 크림 베이지 그리고 네온 커블도 장착되어 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타시는 분들 이거 달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달 수가 없어요 왜 후속 모니터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후속 모니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보여 블루투스 리라클 더싱 노래 한 곡 틀리면 끝장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노래방 쓸 수가 없대요 아쉽게도 다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열 쪽 비춰주시죠 2열에는 요트 바닥 쪽 비춰주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평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아트원에서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끄떡 없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작업 내용 2열에 디럭스 리무니시트 크림 베이지 그리고 와우 일석전동 8인인가요? 네 어쩌다 8인승이죠 어제도 전동시트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트원 전동시트는 눈 감고 모든 것이 조작이 가능하다 맞죠? 심폐인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오랫도록 AS 없이 타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죠? 커튼이죠 블랙 하레 이중구조에 허니콘 블라인드 원래는 뭐가 달려있었죠? 주름식 커튼이 달려있는데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개방 시에 이 부분이 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순정 하이룸을 주름식 커튼을 아예 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답답하다고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는 이렇게 완벽 개방 그리고 차단 시에는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친 김에 시트 쪽 더 설명을 해야죠 바닥은 유튜버 다 보여드렸고 시트가 어쩌다 파린색은 2열에 순정 시트 유지 그리고 3열에 이렇게 동리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성인이 앉아도 심폐인님 잠깐 비춰주세요 자 조주석 뒤쪽에는 의전용 시트가 딱 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에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 2열과 3열 그대로 유지된 거 그리고 시트 각도가 맘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즉 본 차량은 평소에는 다섯 명이 아주 편하게 그 중에 한 분은 VIP분 그리고 어쩌다 8인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트원에서 튜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근데 모니터를 설명해야 돼 모니터 안 켜졌네 모니터 켜야 되겠어 근데 모니터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문제 이게 이 모니터가 문제에요 21.5인치고 HDDNB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미러링 그 다음에 후속 조명 설정 등 있고 USB 뮤직 비디오 근데 뭐 이 순정하려면 하신 분들이 뭐 중간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젠더머를 사서 안드로이드가 되게끔 한다고 해요 이 안드로이드가 왜 탑재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 TV도 상당히 싼데 그리고 아 이런데 머리 찌면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HDDNB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HDDNB인데 근데 솔직히 안 틀릴래 뭐 DNB가 나오다 끊기다 그러면 사람 성질을 버릴 것 같아요 맞죠 모니터는 좀 아닌가 같고요 좀 멋있는 거 뭐 센터 쪽에 이렇게 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펠리세드 송풍구 있고 여기 라이트 쫙 키면 라이트가 나와요 이거는 이거는 부러운데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 머리 찌면 그냥 부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이 택은 안 벗긴 상태인데 은은한 간접 조명이 있고요 뭐 특별히 디자인 뭐 그거는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할 수도 있죠 맞죠 자 이렇게 순정 하이리모닌 쪽에 수신감도 미약이라고 뜬다 야 우리 동네 수신감도가 하여튼 모니터는 그만 얘기하자고 왜냐면은 뭐 동호위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모니터 쪽에서 많은 실망 사실은 특장 쪽에 모니터가 훨씬 더 좋은 곳이 확실합니다 자 아트원에서 도와드린 거 뭐죠 자 이렇게 풀트리밍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그리고 요트 바다 2열의 1석 전동 시트 그리고 전체 리무진 시트 맞죠 이것을 도와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천정 쪽도 한번 설명을 해야죠 천정 쪽으로 가시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잠깐 끊고 갈까요 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천정 쪽도 제가 설명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이거부터 2열의 시트가 황제차박 4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되어 있어요 물론 실내 아래쪽은 꾸미기 나름이죠 그리고 크림 베이지로 풀트리밍 그리고 이중구주의 허니콘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뭐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죠 자 모니터 쪽과 천정 쪽 아니 천정 쪽부터 비춰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여실히 비교되는 디자인이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덮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나오는 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슷해요 하지만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는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시에 잡소리 안 나야 됩니다 근데 또 순정 하이리무진에 잡소리 난다는 소리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아트원은 잡소리 AS 거의 없죠 더 중요한 거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 주시죠 앞쪽에 모니터가 21.5인치 한 요만해요 근데 아트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인 모니터는 이만합니다 즉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뭐 스마트 dmb가 아니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 본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되기 때문에 노래방 기능이 있다고 했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래방에 없는 노래 없습니다 심지어 제 노래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한 곡 불러볼까요? 음원 살짝 이렇게 전체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한번 불러볼게 한 곡 불러볼까요? 아니요 지금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너무 적어 아쉬워 여기까지만 함께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카니발은 패미리카 가족들이 타고 물론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만 주로 장거리를 많이 갈 때 사용하죠 자 이때 뭐 영화 또는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뭐 hd dmb를 본다 아이들은 끊기면 성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거? 시트 다시 한번 비춰 주시죠 저희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린 것은 자 1열의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크림베이지 풀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그리고 2열의 요트 바닥 그리고 전동 시트 1석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등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뭐 미흡하나마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심표님 맞죠 네 뭐 리얼하게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뭐 비교 선택 하시는 것은 소비자분들의 자유죠 분명한 것은 확실히 비교를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뭐 여러 가지 카니발에 관한 정보를 보고 들을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새봄이 올 때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후속적으로 안 해도 되겠지 심표님 시간 관계상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겠습니다